자, 오늘은 안양FC가 백동규 선수를 연기다고 합니다. 백동규 선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뛰었냐? 기억이 잘 안된다. 아무튼 여러분들을 다 찾으면 댓글을 다 읽겠습니다. 백동규 선수라고 뜻하는 것은 순격의 희망을 다음 시즌에 높인다는 뜻입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이 KU 영상을 빨리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안녕~~